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에요. 이번에는 도시개발법은 민간도 이제 그 개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옛날 되게 옛날 얘기죠. 네. 도시 옛날에는 도시개발 같은 거는 다 국가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합 그다음에 민간 또는 민간 합동 법인 이렇게 설립을 해 가지고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딱 받아 가지고 이제 도시개발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문제에서 도시개발법의 특징들에 제일 중요한 사항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이거예요. 민간의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민간의 토지수용권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느냐.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민간이 사업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막 아무 땅이나 가 가지고 야 이거 도시개발 사업 할 거니까 당신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는 사실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당신이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강제성을 가질 수 있지만 민간 사업자가 와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어떤 가능한 부분들만 그렇게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민간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토지수용은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민간의 토지수용권은 제한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처럼 똑같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외에도 용지 보상을 위해서 현금 대신에 채권도 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